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미 리즈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잘 계셨어요. 오늘은 우리 타로뉴스 주간 별자리 운세 뽑는 날이죠. 자 오늘 뽑아 드릴 내용은 9월 14일에서 9월 20일까지 별자리별 여러분들 타로 운세 제가 뽑아 드릴 거고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정말로 또 추석을 2주 앞에 두고 있어요. 시간이 정말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는 별들의 특징 중에서 각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9월 15일 날 금성과 천황성이 사각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9월 17일 날 수성과 목성이 사각을 이루게 돼요. 자 15일 날 일어나는 금성과 천황성의 사각은 그러면 금성은 사랑의 별이고 그리고 천황성은 독특한 어떤 것의 별이기 때문에 애정에 관한 특별한 일이 우리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연애에 관한 사건이 있을 수 있겠다. 특별한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들이 될 수 있겠다. 자 이런 날이 그런 사각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9월 17일 날 수성과 목성은 목성이라는 것이 사업성의 별이고 수성이라는 것이 지금 정보의 별이죠. 자 그러면은 뭔가 국제적이거나 국내적인 어떤 사업적인 큰 어떤 제유라든지 그런 일들이 17일 전후로 해서 발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난주 이제 우리가 10일을 계기로 지금 제가 이거를 하고 있는 날이 11일이거든요. 그러면은 10일을 계기로 해서 화성이 사실은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요. 역행을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은 약간 화남의 별을 상징하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예전에 안 좋던 일 그러니까 뭔가 법률적인 거나 약간 다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시 회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 우리 요즘엔 또 화가 좀 잘 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자중하고 잘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화성이 지금 거의 11월 20일 중순경까지 역행을 하기 때문에 두 달간 지금 역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운전도 조금 조심하시고 거기다가 타인들과 다툴 수 있는 언행들도 조금 조심하시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지구생활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하나 우리가 9월 17일 날 일어나는 게 뭐가 이러냐면 신월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신월이 천여자리 25도에서 그리고 20시 그러니까 8시 저녁 8시에 신월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천여자리 신월은 천여자리 자체가 건강을 상징하는 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아프고 계신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천여자리 신월에 누가 되든 사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느 별자리든 다 괜찮아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빌고 싶은 분들은 그날 신월, 신월되는 시각 그러니까 17일 8시라고 하네요. 자 신월은 수성이 달과 태양과 그리고 수성이 가장 가까운 날을 상징하는 것이 신월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달이 우리의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수성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소원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소원을 적어서 우리 지금 아프신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는 신월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천여자리 신월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께 별자리 소식도 잘 전해드릴 수 있고 상담도 잘 할 수 있게끔 저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신각도 가고 산에도 가고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희망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찬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생각이 현상을 불러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뜻은 뭡니까? 내가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올 거야 라는 어떤 믿음이 가득 차지면서 현상을 빨리 끌어당길 수 있는 에너지를 갖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월 기도를 낼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라고 우선은 하기 위해서 자 근데 달 기도는 항상 감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저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회복돼서 가족의 품으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여자리 신월 기도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꼭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고요. 또한 천여자리는 직업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꼭 취업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는 개수는 한 5가지 정도로 해서 신월이 이루어질 때 읽으면 좋고 48시간 내에 계속 계속 읊주려주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야 되죠. 자 정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다하면 현상을 불러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 같이 열심히 우리가 또 기도를 해서 나 이렇게 잘 됐어요. 타로 뉴스 보고 이렇게 잘 됐어요. 자 그런 에너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을 많이 받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 이번 주 9월 14일에서 9월 20일까지 별자리 별 운세를 말씀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혹시 오늘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엄지척 눌러주시면 타로 뉴스에 좋은 운세 정보 교육 정보 이런 거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타임벨트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이제 찍다가 보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간 삐긋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30초하고 1분 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가 뽑겠습니다. 해석 들어갑니다. 요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빨리 들어오니까 조금 타임벨트가 안 맞으면 그 과정도 사실은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석까지 조금 들어주시는 게 내 운명을 읽는데 어떻겠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할 건데 만약에 타임벨트가 조금 어긋나면 어긋나는 대로 시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이제 별자리별 타로 운세 양자리부터 해서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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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리에 계속 들어갈게요. 양자리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청운으로 보게 되면 6개의 칼이거든요. 6소드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어떤 카드처럼 보이는데요. 변화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의 이동이나 변화나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된다. 배치는 괜찮아요. 이동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끝난다. 이동해 간다. 여행한다 등 변화를 상징하는 카드가 이번 주 우리 양자리 분들의 총운세 카드로 떴습니다. 그리고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7개의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 7개의 펜타클은 펜타클을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는 카드가 7개의 펜타클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어떤 조금 약간 재점검, 재점검이라든지 써야 할 것과 쓰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는 것이 이번 주에 금전운으로 떴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뭔가 처리할 게 있으면 어쩌면 이번 주에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양자리 분들의 금전적인 운세는 잘 생각해 보고 금전의 처리와 그리고 멈춤과를 잘 판단해보자 라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어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히어로펀드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안내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윗분 중에서 나를 잘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믿고 가면 된다. 그래서 안내자, 윗분 그런 분들을 믿고 잘 해나가면 이번 주에 될 것 같다. 이게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원도 좋습니다. 러버 카드가 떴거든요. 남녀가 어떤 사랑의 자세로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러버 카드는 사랑이 좋은 카드예요. 그러면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더할 수 없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은 연애운으로 흘러가는 카드다. 양자리 분들은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건강운은 에이스소드가 떴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것이 일어난다라고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건강해진다. 진단받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명확한 어떤 결정이 난다. 이렇게 건강운은 에이스소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끝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끝나고 이것도 끝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끝내는 것이 이번 주에 우리 양자리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점은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다. 가슴이 아프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 끝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마음이 아플 수는 있으나 어쨌든 뭔가 확정적으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약간 끝나고 변화하고 마감하고 시작하고 변화하고 이동하고 그런 카드가 총운으로 뜯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7개의 펜타클은 처리해야 될 금전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는 안내자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애카드는 좋다. 사랑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건강은 확정적이다. 그 다음에 끝내는 것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누군가는 마음이 아플 수 있다. 이거 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ives富야기 바랍니다. fajяти flavors are amazing 3 lim 選 favor 5 3 4 4 자 감사합니다.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해석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은 운세를 보게 되면 쓰리완지예요. 뭔가 승리한 듯 보입니다. 여자가 들고 해골도 들고 있고 뭘 들고 있는데 완지쓰리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기다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에게 피드백이 될까라고 기다리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약간의 기다림 확장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총 운의 카드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에이스컵이에요. 그러면 에이스컵은 이거 에이스컵이라는 것은 제한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이렇게 해볼래 약간 나를 동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컵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 뭔가 확정돼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마음에 약간 살짝 뭔가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금전운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펜타클 5예요. 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시큐무습니다. 자 그래서 펜타클 5번은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 부담을 가지는 카드입니다. 그럼 직업적인 면에서 펜타클 5번이 나올 때는 내가 일한 것은 많고 어떤 보상이 좀 약할 때 펜타클 5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한 것보다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 보상이나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직업적인 운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하고 돈이 좀 많이 나오고 이르면 좋은데 자 그래서 조금 힘들 것 같은 그런 어떤 직업적인 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페이지 펜타클이에요. 자 그러면 아름다운 카드로 보이죠.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현실적인 자 펜타클이랑 현실을 상징하게 되죠. 현실적인 어떤 전제로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연애의 시작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자와 살아볼까 아니면은 이 여자와 삶을 같이 해볼까 생활을 뭐 이렇게 애기를 가진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연애는 감정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생활적인 문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영애운은 긍정.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컵이 10개이기 때문에 음주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다른 면에서는 아픈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긍정적인 것은 많은 걱정이에요. 많은 걱정이나 염려가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나중에 이 걱정이 좋은 쪽으로 분명히 결론이 날 거니까 자 그래서 걱정 많은 것이 나중에 분명히 긍정적이게 될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정적인 측면은 양다리에요. 스타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가 긍정이기 때문에 현실의 것에 내실을 기하고 그쪽에 중심을 맞추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쓰리완즈는 세 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두고 뭔가 확장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카드가 총운으로 뜯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제한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끼면서 보상이 약한 어떤 직업운이다. 연애는 좋다. 자 그리고 건강은 음주를 좀 조심하자.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뭔가 아프고 걱정되는 것이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양다리는 별로야. 아시겠죠? 우리 황수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장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처음운으로 보게 되면 나이트 펜타클이에요. 아시 낯들고 있는데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가 이렇게 보이는데 나이트 펜타클은 정지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이나 인생의 어떤 주변의 사람의 발전의 면에서 약간 정지된 듯 보이는 것이 이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더디 온다. 소식이 더디 온다.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체되어서 약간 답답함을 상징하는 것이 이번 주 총운의 카드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고 약간 더디 오는 것 자 그리고 사랑도 약간 움직이지 않는 것 자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엔프로 카드 같기 때문에 여성이나 엄마로서 뭔가 지출하는 것 될 수 있고 그리고 여성이 어떤 자기를 위해서 지출하는 것 될 수 있고 그래서 여자와 관계되면서 뭔가 지출적인 측면이 이번 주에 금전운의 카드가 또 집안을 위해 쓰게 되거나 그런 것이 금전운의 카드에 뜯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직업운은 만지 8번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빠르게 변화가 있다는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동이나 변화나 그리고 무언가에게 오는 소식들이 직업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통신과도 관련이 있게 되고 어쨌든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소식 변화 이런 거 좀 이동수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자에게 이게 지금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은 주도권이 없으면서 이번 주에도 약간 견뎌야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이상한 쌍둥이 자리 분들이 계속 연애운이 좀 별로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는 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뭔가 파악하지 못하는 게 있게 되고 약간 주도권이 없게 되고 그리고 기다려야만 하는 어떤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너무 생각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원래 쌍둥이 자리 분들은 진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에 생각을 더하면서 아주 생각이 많은 황당한 생각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생각에 나래를 많이 펴시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뭔가 21번 카드가 뜯기 때문에 완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그래도 내가 원하는 어떤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뭔가 약간은 더디 오고 거기다가 불안하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세계는 얻을 수 있고 자 킹컵. 자 남자 멋있죠잉. 자 그런데 이 남자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제안에 오는 어떤 이중적인 모습 이런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쌍둥이 자리 분들이 연애운이 별로였죠. 자 거기에다가 이중적인 모습도 좀 별로고 쌍둥이 자리 분들. 그 다음에 남자가 다가와서 나에게 이번에 뭐라뭐라 하는 거 그것도 썩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총운으로 보게 되면 나이트 펜타클 뭔가 정지된 듯 생각이 많은 듯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기다려야 하는 더디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의 카드가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엄마로서 그리고 여성과 관계된 지방과 관계된 그런 어떤 금전적인 지출이 있을 수 있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바쁨 또는 변화 이동 이런 것과 소식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애는 조금 안 좋고 주도권이 없다. 자 건강은 너무 많은 생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래도 월드가 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남자 이번에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 자 그 다음에 개자리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자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6완지로 6완지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6개의 완지이기 때문에 자 이게 당당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승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승권을 장악하면서 승리하였다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개자리 분들이 좋은 어떤 입지를 점령하는 어떤 직업적인 운이나 사랑의 운이나 현실적인 면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10개의 펜타클이에요. 와 여왕입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좋습니다. 10개의 펜타클을 쟁취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대충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성과들은 있을 것 같다. 우리 개자리 분들이 보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와 별 관련이 없나 봐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우리 개자리 분들은 나름 금전적인 면에서는 괜찮아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투컵입니다. 여자 둘이가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어떤 뭔가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원래는 이게 투컵 카드는 사랑의 제한 동호의 제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컵 감정의 나눔으로 원래 좋은 건데 이 카드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에 관한 것들이 이번 주에 우리 개자리 분들의 직업운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컵이 좀 많이 보입니다. 자 사랑해도 8개의 컵이거든요. 자 여자가 이상한 모습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이거는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원래는 컵 8번이 이중적인 어떤 모습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웨이트 카드에서는 남자의 이중성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카드는 여자의 이중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연애운에서 어쩌면은 여자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이중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는 건강적인 면에서는 감정의 어떤 것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파이브 컵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은 같이 판단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어느 것이 이익인가 나에게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는가 이런 쪽으로 잘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막무가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더 좋고 앞으로 결과가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세하게 잘 따져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바보 같은 행동은 안 됩니다. 뜬금없는 행동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나버리는 것도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면하듯이 마무리 안 하고 어디로 가버리는 것은 나쁜 짓입니다. 자 그래서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나 시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는 6개의 완지이기 때문에 승리한다. 자 그리고 금전은 좋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감정에 관한 것이 있다. 그리고 연애는 좀 별로예요. 이중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건강은 감정을 잘 다스리자. 그 다음에 같이 판단을 잘하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나쁜 거는 뜬금없이 이동, 변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자 개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가 되죠.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이게 사환지거든요. 그러면은 가정의 행복이에요. 좋은 결과물 그리고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좋은 결과물, 행복한 표정, 그래서 다 같이 만족하는 거 그거 다 돼요. 그래서 아마 축하할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카드가 총운으로 뜯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두 번째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나와요. 심판, 재활, 부활 이런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 뭔가를 신청하거나 그런 것도 바로는 안 되지만 아마 두 번만에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어쨌든 두 번만에 오는 어떤 성과물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소식이 오는 그런 어떤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파이브완즈거든요. 좋은 모습이 아닌 걸로 보이죠. 그래서 경쟁을 의미하게 되고 좀 시끄러운 것을 의미하게 되고 구설을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시끄럽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연애는 퀸 오브 컵이에요. 여자가 뭔가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자기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애정하고 사랑하고 아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으면서 골똘히 고민하는 모습의 카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결과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6개의 컵이 뜯거든요. 그러면은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으세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페이지 소드가 이번 주에 좋은 점으로 뜯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뜬금없는 생각들이 어쩌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거를 자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좋은 점이라고 나오니까 내가 하는 것 중에서 아마 분명히 사실과 관계된 것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뜬금없이 생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카드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가 하는 어떤 생각들이 꿈이 맞거나 뭐가 맞거나 약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직관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뜬금없는 것 중에서 진실이 있을 수 있어.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생각해보자. 이게 좋은 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부정적인 측면은 남자입니다. 자 이중성을 가진 남자고 이중적인 것은 좀 별로야. 자 그래서 그거 조심하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사완즈는 승리한다. 그 다음에 가정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보이고 금전적인 측면은 두 번째 소식. 한 번으로 안 돼. 자 그래서 한 번 더 노력해서 하는 어떤 두 번째 소식. 그런 거 괜찮다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은 시끄럽다. 입이 시끄러운 게 아니고 뭐가 시끄럽냐면 주변에서 조금 시끄러워요. 그 다음에 연애는 여성이 골똘하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자. 자 그 다음에 남자는 좀 별로다. 아시겠죠? 자세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자리 운세 뽑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환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 henzie 뽑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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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여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문으로 보게 되면 스트렝스 카드가 뜯거든요. 자, 그러면 여자가 이 무서운 사자를, 자, 너무너무 이쁘죠? 이쁜데 이 사자를 다스려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자가 사자를 다스린다.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힘이 필요하다. 무서움도 맞서야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나의 힘으로 어떤 상황들을 다 통제해 나가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문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에 통제하고 해결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카드가 우리 천여자리 분들에게 뜯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 태양이 떴어요.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태양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 천여자리 분들은 결론들이 대체적으로, 금전적인 결론은 좋은 쪽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것은 페이지컵이에요. 제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새로운 제한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은 새로운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부서 이동이라든지 어떤 거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확정적인 건 아니고 감정은 그냥 제한이에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제 그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은 완즈슬입니다. 자, 여기는 여자가 욕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어떤 뭔가 기다림을 상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기다리거나 그가 기다리거나 연애는 어떤 누군가 내 소식을 기다릴 수 있다. 이거는 그와 그녀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이번 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으세요. 여기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아 보인다. 건강은.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궁핍한 게 좋은 거라고 하네요. 아이, 이상하네. 이게 지금 금전이 썬이 떴는데 이게 펜타클 5번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약간은 좀 아껴쓰고 그리고 규모 있게 지출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전자리 분들에게 좋은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껴쓰세요. 이번 주에.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 너무나 밀어붙이는 것. 그 다음에 빨리 진행시키려 하는 것.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거 좋은 거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스트렝스 카드가 뜨기 때문에 스트렝스 카드가 떠서 뭔가 다스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좋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제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애는 그녀와 그가 기다리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아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아껴쓰고 그리고 저축하고 그런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자, 너무나 밀어붙이려 하는 거. 빠르게 진행시키는 거. 그런 것이 이번 주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천연자리 다음에 천층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천연자리에 따라서 자 천천히 자리 분들 천천히 자리 분들 운세에서 천천히 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주에 이게 진짜 모일라이가 나왔네요 무서운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운명은 운명의 시를 운명의 시를 만드는 사람 운명의 시를 꼬는 사람 그리고 운명의 시를 자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세여자가 모여서 우리의 어떤 운명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그게 운명의 시를 모일라이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운명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찌 보면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 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번주에 우리 천칭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떴고 대체적으로 이거는 결과는 좋아요 아주 긍정적인 카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는 어떤 좋은 카드가 총운으로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제한이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호기심 있게 어떤 걸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카드인데 어쨌든 제한적인 측면이 좋은 것이 이번주에 금전운으로 떠있다 그래서 검토해보자 자 투자하자가 아니고 검토해보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주에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고민이 많아요 아마 취업에 관한 거든 코로나에서 일에 관한 거든 어쨌든 이번주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러가지 생각과 조금 고민이 많은 그런 한주가 될 것 같은데 너무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상황에 대처해 나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자 연애는 템프론스 카드입니다 그러면은 너의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남녀 사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실은 남자 여자라는 존재는 원래 이해를 못하는 존재예요 자 그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다는 생각은 안됩니다 안되고 얘기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을 해야 얘기를 해야 알기 때문에 만약에 섭섭하고 이런게 있으면은 말을 하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전하라 얘기를 하라 자 그런 어떤 카드가 그거로 뜯고요 또 그리고 먼 곳에서 하는 먼 곳에서 어떤 전해오는 소식이라든지 연애에 관한 거라든지 그게 이번 주에 연애운으로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뜯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킹소드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어서 크게 염려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졌어 괜찮아집니다 자 그래서 드러나서 매우 확정적인 것이 이번 주에는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이 여자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다 만족하는 어떤 상황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반타작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덜 상처 주게 하면서 반만 노력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근데 이거를 완벽한 마무리를 하겠다 해서는 안 됩니다 소우드 10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끝남 싹 끝남 완전 끝남 이건 안 됩니다 약간 여지를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다음에 돌아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우리 천칭자리 분들에게는 이번 주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초문으로 보게 되면 운명의 술바퀴가 떴어요 그러면은 운명의 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긍정입니다 자 금전적인 측면은 제한이고요 연애 직업적인 측면은 약간 고민이에요 근데 고민을 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너의 마음을 전하라 얘기를 해라 뭔 곳과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자 그리고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자 그리고 너무 끝내지 말고 너무 깨끗이 끝내지 말고 여지를 남겨둬라 아시겠죠 천칭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Door We win 2 1 까지 보ten 발동ал 사용 maps 2 1 그래서 윈 2 6 21 32 으 b 으 으 으 2 으 confian 2 으 과 희 감사합니다. 자, 정갈다리 분들 운세 좋습니다. 킹펜타클이 떴어요. 금전운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킹펜타클이 떴거든요. 그러면은 금전적인 면에서, 남자 멋있습니다. 금전적인 면에서 킹펜타클,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 돈을 운용을 잘하시는 분, 현실적인 감각이 좋으신 분,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가 총운으로 뜯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금전적인 면에서는 페이지 완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문서, 새로운 어떤 기획, 그리고 새로운 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약간 관련이 있어요. 자, 이것도 검토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체리어트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전진해 나가는 카드거든요. 그 다음에 출장, 이동, 변동, 출근 등 그래서 직업적인 약간 변화를 의미하는 카드가 떴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변화예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변화가 있지 않겠나. 자, 만약에 정갈자리 분들 중에서 그러면 출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성이 아홉 개의 펜타클. 자, 그래서 아홉 개의 펜타클은 연예면에서 아홉 개의 펜타클이 떴는데요. 이게 여성이 현실에 만족하면서 있는 카드예요. 자, 그러면 연애는 원래 둘이서 하는 건데 여자 혼자서 있기 때문에 남자가 별로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됐어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애는 약간 현실에 지금 만족하는 그런 연애일 수 있고 연인들이라면 별다른 일은 없어요. 어쨌든 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성이 뭔가 자기 생활에 만족하면서 홀로 있는 듯 보이는 연애운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운은 풀카드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없어요. 자,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복사꽃이 피었습니다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감정을 감정으로 만족하라입니다. 자, 컵 10번은 감정 10개를 채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거나 주의를 대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감정적인 면을 많이 보여줘라.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면은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자, 스트렝스는 책임지는 건데 조금 체력을 신경 쓸 필요가 있고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너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어떤 카드가 자, 떴습니다. 자, 그래서 청운으로 보게 되면 킹펜타클은 남자, 돈 있는 남자와 관련이 있고 금전운은 좋고 실제로 금전운은 새로운 제안.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동, 변동. 자, 그 다음에 연애운 여자 혼자 있는 거. 건강운은 괜찮다. 자, 그리고 감정으로 많이 대해줘라. 자, 그리고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아시겠죠? 자, 전갈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우세요. 자 4수짜리 분들 운세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월드카드예요 자 그러면 뭔가 내가 원하는 세계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세계를 이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이번주에 완성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어떤 선은 분명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어떤 완성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소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완성점을 이번주에 4수짜리 분들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팔소드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답답함이 있으세요 아니다 아니다 금전적인 면에서 팔소드거든요 그러면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견뎌야 되는 투자 이런 거는 아예 안 되고 받는 것도 뭔가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번주에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약간 견디고 거기다가 그대로 가야 하는 그런 어떤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여성과 관련된 어떤 업종에서는 괜찮을 것이고 자 그래서 여성 힘있는 여성과 관련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직업운에 관한 게 뜻고요 연애운은 컷 9번은 이게 감정의 만족이어서 되게 좋은데 컷 9번은 이 여자가 조금 이상해 보이죠 그러면은 여성이 어떤 약간 이중성을 가지면서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억수 예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눈이 조금 속이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컷 9번은 여성의 어떤 연애운으로 봤을 때 여성의 어떤 그런 어떤 이중적임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운은 나이트 완지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염려는 없어요 조금 에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밝음의 에너지 뜨거운 에너지를 조금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또 오히려 또 너무나 불불거리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보충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자제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새로운 감정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감정으로 채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 메시지 소식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뭔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소식 오고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문자로 오는 어떤 소식들도 썩 공정적인 것은 아니야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이번 주에 사수자리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월드카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원하는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자 그래서 월드는 세계의 완성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이룰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측면에서가 안 좋으니까 규모 있게 지출하고 찬찬하게 잘 처리해 나가자라는 자세로 금전적인 것은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게 되고 권위 있는 능력 있는 그리고 엄마 그리고 집안 여자 이런 분들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애는 여성이 약간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연애운으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에너지를 높이거나 에너지를 자제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감정으로 채우는 것이 좋은 감정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렇게 채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문자로 빠르게 오는 판단 소식들 이런 거 이번 주에는 빠르게 하는 것은 싹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염소자리죠 염소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염소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으로 보게 되면 4펜타클이에요. 자 그러면 4펜타클이기 때문에 기다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앉아있음을 상징하게 되는 거고 지출을 줄이는 거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앉아있죠 지금. 자 그래서 지출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안정화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총으로 보게 되면 뭔가 앉아서 기다리는 듯한 그런 어떤 카드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불나면서 지금 뭔가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만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써서 뭔가 문서적인 마무리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 있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금전적인 면에서 꼭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소우드 6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의미하게 돼요. 출장을 가거나 이직을 하거나 출근을 하거나 자 그래서 변화가 있는 어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 자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재외운이에요. 그래서 이건 저지먼트거든요. 그래서 재외 가능하다. 이번 주에는. 염소자리 분들은. 자 그래서 재외, 재혼, 옛 연인에 대한 소식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이번 주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 건강은 대빌이에요. 자 중독당했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드시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게임을 많이 하시거나 자 그래서 어떤 것에 많이 뭔가를 계속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죠. 자 그런 일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다. 중독적인 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어 좋은 점은 킹펜타클이에요. 자 그러면은 남자의 어떤 재력, 금전, 남자가 하는 행동들 그게 긍정이에요. 이번 주에. 자 긍정이 될 것 같고 부정적인 것은 나, 내가 다 하기보다는 어 약간 처분을 기다리거나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기다림, 그리고 아낌, 안정, 그리고 지켜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총운위를 카드로 뜯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노력하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 연애는 제외, 그 다음에 약간은 건강은 중독적인 것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좋은 점은 남자와 관계된 것은 이번에는 긍정, 자 그 다음에 내가 다 하려 하는 것은 부정. 자 그래서 우리 염소자리 분들 운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운쇄뽑기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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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병자리 분들 운쇄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에이스컵이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시작의 의미가 있는 한 주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안이라든지 감정적인 제안, 약간 시작적인 면에서 뭔가 제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안이 약간 설레이면서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좋은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완즈 8번입니다. 소식에 관한 거예요. 변화에 관한 거예요. 메시지에 관한 거예요. 자 그래서 투자에 관한 거라든지 대출에 관한 거라든지 그런 어떤 여타 면에서 변화에 관한 소식이 있을 수 있다. 어쩌면은 조금 빠른 어떤 대체도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다고 나오네요. 앰프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성과 주위의 여자분들과 엄마와 권위 있는 여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연애운에는 썬카드가 떴어요. 그럼 행복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와 그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풀카드이기 때문에 약간 새로운 시도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새로운과 약간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긍정입니다. 긍정. 자 그 다음에 좋은 면은 내가 스트렝스 힘을 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저거 다 다스리고 에너지를 쓰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자. 이게 이번 주에 좋은 점이고 부정적인 면은 변화예요. 변화는 완전한 변화, 끝남 이런 것은 좋다고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있는 곳을 지키시되 새로운 곳으로 약간 생각을 해보고 자 완전한 변화는 이번 주에는 맞지 않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청운으로 보게 되면 에이스컵은 새로운 어떤 시작을 의미하게 되고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소식이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고 자 그리고 연애는 태양이 떴어요. 자 그래서 좋아요. 건강은 새로운 시도와 약간 관련이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내 힘으로 뭔가 다 열심히 해보자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완전 새로운 것은 완전 새로운 것보다는 완전 끝남, 완전한 변화 이거는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그럼 계속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저 Behave을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반복을 꺼 superior. 그리고 여러분의 긍정적인 지점을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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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은 송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들 아래에 어떤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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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이고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총문으로 보게 되면 쓰리소드예요 아 좀 별로입니다 심장이 지금 아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에 물고기 자리 분들은 마음이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방패를 딱 세우고 어쨌든 좀 덜 아프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한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사완적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가정과 자 그리고 아주 좋은 결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다 같이 행복한 거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같이 판단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잘 선택을 해서 하면 긍정적인 결과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세세하게 그리고 잘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애정의 이익이 지금 컵 5번이에요 이게 요리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정적인 면에서는 그에게 실망하는 그녀에게 실망하는 그런 어떤 애정적인 상처가 약간 보여요 이번 주에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 면에서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게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 보충이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약간은 건강이 좋은 것들 먹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여성의 칼입니다 그래서 매정하게 어쩌면 냉정하게 한번 내 힘을 보여줘라 우리 구독자 여성분들 물고기자리 분들이시면은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그냥 있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익을 따지면서 비밀을 가지면서 그냥 있는 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어쩌면 냉정하게 한번 칼을 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마음이 아플 수 있다 금전운은 괜찮고 직업적인 면도 같이 판단을 잘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애정이 좀 별로란 말이에요 애정이 상처받을 수 있다고 나오고 그리고 건강은 에너지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의 어떤 중요한 결단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뭔가 너무나 금전적인 것 너무나 현실 안주적인 것 그런 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게 보입니다 물고기자리 분들 어쨌든 눈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별자리별로 양자리에서부터 물고기자리까지 운세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이번 주 지금 3주째 나가고 있죠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보신 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남한의 어떤 운세를 보고 이번 주에는 우리 주간 운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자 지난주에는 그렇게 많이 시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총은 자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외교 맞죠? 정치, 경제, 외교, 날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은 끝인가요? 총은 정치, 외교, 경제, 날씨 아 복원까지 복원까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총은 정치, 외교, 경제, 날씨 보건 자 보건적으로 돈이 많이 떴습니다 이상하게 자 총은으로 보게 되면 템프론스 카드가 뜯기 때문에 서로 약간은 의사 표명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템프론스 카드는 서로 절제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자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아마 서로 대화로 어떻게 한다라는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뭔가 싸움이나 다툼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어떤 뭔가 SNS, 문자, 메일 이런 걸로 많은 일들이 이번 주에는 이루어질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이고 정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나이트컵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좀 부드럽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어떤 제안을 할 것 같은 자 그런 것이 보입니다 부드럽게 제안을 할 것 같은 것들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이고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 소드 6번이기 때문에 확실한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온다는 2차 무슨 지원 대책 이런 거 다음 주에는 확정이 되어서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소드 6번은 확실한 뭔가 경제적인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다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교적인 측면은 어떤 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완즈 3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놓고 기다리던지 아마 외교에 관해서 뭔가 좋은 게 들어올 것을 기다리는 모습이 카드로 보여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결론은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그렇게 보인다 보이고 날씨는 완즈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조금 덥거나 아마 크게 비가 오거나 일 것 같지는 않아요 맑은 날에 태양이 뜨는 어떤 날들이 많이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물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보건 건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킹펜타클이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인 성과가 있다고 나와서 건강은 이게 더 이상 뭔가 크게 확산되거나 일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은 킹펜타클은 회복이 되고 잘 안에서 잘 다스리게 되면 건강적인 측면은 크게 확산이 돼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다음주에 총우는 서로 어떤 대화로 뭔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드러난 일이 있을 것 같고 정치는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외교적 그거 경제적인 측면은 뭔가 결론이 나는 게 있을 것 같고 외교는 뭔가를 기다릴 것 같고 날씨는 맑은 날이 연속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 보건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뭘 먹거나 어떻게 단스리게 되면 좋은 것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여기까지 우리 구군도 제가 타로카드를 한번 봤고요 어쨌든 9월 셋째 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힘내서 추석 전 좋은 어떤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